1.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와, 스카프네요. 올가을에 유행한다고 해요. DM씨도 멋쟁이가 되어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2. 풍씨, 안경 바꿨어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올해는 화려한 게 유행이라고 해서 하나 샀어요. 3. 미용실에 가서 머리색을 바꿀까 해요. 또 염색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머리 상하겠어요.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와, 스카프네요. 올가을에 유행한다고 해요. DM씨도 멋쟁이가 되어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2. 풍씨, 안경 바꿨어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올해는 화려한 게 유행이라고 해서 하나 샀어요. 3. 미용실에 가서 머리색을 바꿀까 해요. 또 염색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머리 상하겠어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남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남자도 피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서 팩을 좀 사려고 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골라줄까요? 2. 반씨, 머리 잘났네요. 아, 요즘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와, 잘 어울려요. 이제 여자친구만 있으면 되겠네요. 3. 장례시계가 아니? 왜 검은색 넥타이를 했어? 어두운 색이 유행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별로야? 유행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너한테 어울리는 걸 해. 지난번에 산 넥타이도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니?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남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남자도 피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서 팩을 좀 사려고 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골라줄까요? 2. 반씨, 머리 잘났네요. 아, 요즘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와, 잘 어울려요. 이제 여자친구만 있으면 되겠네요. 3번. 장례시계가 아니? 왜 검은색 넥타이를 했어? 어두운 색이 유행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별로야? 유행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너한테 어울리는 걸 해. 그런데 지난번에 산 넥타이도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니?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올가을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할까? 글쎄, 작년에 유행했던 게 계속 유행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헤어밴드가 대유행이었지?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하고 나오면서 헤어밴드 열풍이었지. 기억난다. 나도 그 화려한 헤어밴드를 샀거든. 너도 그 헤어밴드를 샀다고? 내 헤어스타일에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응. 사고 나서 후회했어. 내가 하니까 헤어밴드가 아니라 왕관 같았어. 그래. 내 생각엔 너는 장식이 없는 깔끔한 헤어밴드가 어울릴 것 같아. 맞아. 다행히 올해는 빨간색, 노란색 같은 단색 헤어밴드가 유행인 것 같아. 잘 됐네. 드디어 너한테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유행을 하는구나.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올가을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할까? 글쎄. 작년에 유행했던 게 계속 유행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헤어밴드가 대유행이었지.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하고 나오면서 헤어밴드 열풍이었지. 기억난다. 나도 그 화려한 헤어밴드를 샀거든. 너도 그 헤어밴드를 샀다고? 네 헤어스타일에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응. 사고 나서 후회했어. 내가 하니까 헤어밴드가 아니라 왕관 같았어. 그래. 내 생각엔 너는 장식이 없는 깔끔한 헤어밴드가 어울릴 것 같아. 맞아. 다행히 올해는 빨간색, 노란색 같은 단색 헤어밴드가 유행인 것 같아. 잘 됐네. 드디어 너한테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유행을 하는구나.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진짜 패션 리더는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액세서리 하나로도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옷에는 신경 쓰면서 액세서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진짜 멋쟁이들은 액세서리 하나로 멋지게 변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여름에는 눈에 띄게 크고 화려한 디자인의 액세서리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한여름에도 시원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액세서리 하나 구입하셔서 올여름 패션 리더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진짜 패션 리더는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액세서리 하나로도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옷에는 신경 쓰면서 액세서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진짜 멋쟁이들은 액세서리 하나로 멋지게 변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여름에는 눈에 띄게 크고 화려한 디자인의 액세서리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한여름에도 시원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액세서리 하나 구입하셔서 올여름 패션 리더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 김영숙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멋지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셨네요. 평소에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입으신 한복을 보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어요. 한복의 색과 선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른 옷보다 한복이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 한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신 건 어머니 덕분이군요. 선생님의 패션쇼는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패션쇼 마지막에 나오는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인상적입니다.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제 생각에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한복을 제 패션쇼 마지막에 등장시켜봤어요. 네,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고 계신 디자이너 김영숙 선생님. 앞으로도 멋진 디자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 김영숙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멋지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셨네요. 평소에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입으신 한복을 보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어요. 한복의 색과 선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아, 한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신 건 어머니 덕분이군요. 선생님의 패션쇼는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패션쇼 마지막에 나오는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인상적입니다.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제 생각에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한복을 제 패션쇼의 마지막에 등장시켜봤어요. 네.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고 계신 디자이너 김영숙 선생님. 앞으로도 멋진 디자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